아.. 음..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지금 버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고객센터에다가 보내려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닌 쉴드버그.. 쉴드버그인데요 이 쉴드버그가 다른 쉴드버그같이 SP가 안 까이는게 아니라 이거는 모션.. 모션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내는거에요 쉴드 칠 때 모션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건데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예쁜 여캐 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캐 징인데 여기서 쉴드를 한번 딱 걸어버리면 이렇게 그냥..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그냥 말달리는 소리나고 그냥.. 말달리는 소리나고 그냥.. 쭉 서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다니어도 그냥 쭉 서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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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유저 말대로 로켓런처가 업데이트 되고 난 또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버그인지 예전부터는 못 봤지만 버그입니다 버그입니다 지금 어느 무기를 뛰어도 똑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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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도 똑같아요 와우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것도 이릅니다 야 뛰어가지고 이래 대단해요 한번 점프해봅시다 아 점프 원래 안된다 뭐야 안되잖아 점프도 아예 모션 자체가 저렇게 고정이 되가지고 이거 우째 하실랍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예 점프가 안되고 지금 역점이 안되고 이렇게 한번 쏴주고 나야 그래야 표점이 되고 이게 뭡니까 대체 혹시나 몰라서 일단 남키로도 해봅시다 남키로 남키로 킬재료를 타입 킬재료를 한 번 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신일들 한 번 쏴 봅시다 이야아 남키로 더 이상해 더 옆으로 옆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아무튼 남키로 더 이상해 아무튼 남키로도 이렇습니다 과연 남키로 총 쏴보고 하면은 그럴까요 총 쏴보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아 잠깐 자 쏩니다 되네요 그렇다면은 강해서 점프 이건 안되고 총 쏜 다음에 다시 점프 이렇게 하면은 이건 되네요 어떻게 때리는거야 네 아무튼 이런 쉴드 버그가 있습니다 얼른 고쳐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동영상 보내는 리포 동영상 보내는 사람은 지금부터 아 리포시란다 그 어그 동영상 보내는 사람은 사실 얼마 없을거에요 아무튼 많이 애정합니다 게임은 네 이만 버그를 버그 리포트 동영상 끝내고요 하루 소킥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점프까지 되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것도 안되네요 그러면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